아 이분이 힐링캠프 섭외를 거절하시네. 상황이 좀 나아졌을 때. 게임 같아 나아지 마. 아니에요. 다 말해줄게요. 다 말해줄게요. 고은아 니가 지금 내 꿈에 나왔다. 제가 마중 나갔거든요. 와 너무 살이 많이 찐 거 같아요.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의 옷을 입고. 그 얘기 어떻게 생각해요? 일단은. 진짜 진짜 하니까. 하잖아 더. 어이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. 일단 나왔어요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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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